오늘은 이쪽 얘기를 좀 해보게 오려고요. 금리인하, 이제 이번 달 말은 안 하겠지만 아마도 9월 달에는 거의 100% 지금 현재 확률로 100% 확률로 100% 확률로 지금 현재 우리가 금리인하를 할 것 같다라고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야, 금리인해 이제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야, 어디 쪽으로 돈이 몰릴까라고 하면 저는 대표적으로 이쪽, 바로 이 인터넷 게임 쪽으로도 돈이 좀 몰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금리인하 몇 번 정도? 하반기 한 2회 정도는 충분히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분기 때부터 바로 이 9월부터 할 거니까 아마도 하반기 2회 정도는 금리인하가 가능합니다. 9월과 12월에 25BP씩을 전망하면 연말에 한 5% 정도까지 미국입니다. 이건 미국 이야기입니다. 5%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도표 상으로도 25년에 4번, 26번에 4번 해서 금리인하가 어디까지? 3%대까지 내려갈 거야 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통화 경로 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야, 결국은 금리인하 시대로 가네? 그리고 그게 아니어야 됩니다. 어떻게?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인하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와서 아니라 선제적으로 우리 예방주사 아직 경기는 괜찮지만 선제적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골드락스 국면으로 가보자 죄송합니다. 골드락스 국면으로 가자 라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보자 라는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 뭐 100%까지는 아닌데 패드워치에, 지금 현재 패드워치에 90%가 넘게 되어 있고 패드워치 거의 100%까지도 찍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표 금리인하 수혜주로 하면 인터넷 소프트웨어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나이스하이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미국의 CPI의 이런 안정적인 하향 추세가 이런 추세가 나타나면서 금리인하 가능성이 무게가 좀 더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해 드리겠고 금리인하의 기중금리인하와 인터넷 소프트웨어 인덱스의 상승은 상관관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하반기에 금리인하 시그널과 동시에 국내 경기는 현재 침체 수준 대비해서 양호해질 수 있을 걸로 지금 현재 전망을 해본다 라는 겁니다. 어? 이렇게 되면 긍정적이겠는데 긍정적으로 이슈를 나타낼 수 있어 하반기 금리인하 시그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실제도 주가의 흐름이 기중금리가 내려가면 소프트웨어 지도 위로 팡! 위로 솟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반대로 금리가 주주주주 올라가니까 얘가 같이 주주주 내려와 버리는 이건 무슨 말이죠? 결국은 이쪽 시장 한번 여러분들이 바라볼 만하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겁니다. 즉, 금리인하가 되면 결국 돈이 풀리는 겁니다. 돈이 풀리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제약바이오가 먼저 떠오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쪽이 가장 먼저 수혜를 잊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쪽이 잘 이렇게 먹혀졌었는데 시장이 그러다 보고 그래도 어찌 됐든 시장이 가장 먼저 중심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슈가 금리나 결국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인터넷 소프트웨어도 주목을 해 볼 수밖에 없어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인터넷 쪽 보시면 가장 먼저 광고 시장입니다. 시장 현황은 결국은 광고는 항상 제 친구가 광고 회사 대표로 있는데 그 친구하고 가끔 이렇게 밥을 먹고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항상 상반기에는 너무 힘들어 라는 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집행을 좀 주로 많이 기회합니다. 하반기에 조금 더 집행을 많이 하고 실제 상반기에는 좀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선별적으로 광고비가 많이 집행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 드리겠고요. 실제 최근에는 온라인과 모바일 광고 이런 경기가 6월 동향이 지금 현재 101까지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100이 살짝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온라인하고 모바일은. 그리고 지금 7월 들어서 6월 동향 대비해서 유일하게 올라와 있는 게 온라인하고 모바일. 실제 우리가 지상파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신문도 있는데 얘들은 다 떨어지고 있고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생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휴대포를 보고 있고 온라인상에 있다 보니까 이쪽 시장, 이쪽 광고만 늘어나고 나머지 전통적인 광고 매체인 지상파나 라디오나 신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광고 같은 경우도 상위 5대 업종 중에 컴퓨터 및 이런 정보통신 업종, 건설, 부동산 부분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조금 더 관찰되고 있다 라는 거. 아, 이쪽 분야. 이쪽 분야가 별로 좋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 광고비 효율과 기조가 지속이 되면서 상위 광고주의 이런 광고 금액이 계속해서 감소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돈을 많이 쓰던 곳에서 많이 쓰던 곳에서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라는 거 얘기를 해 드리겠고 또 광고비 효율과 기조로 인해서 투입 대비해서 효율성이 좋은 에세이나 타겟 광고에 의해 집중.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만 한 번만 검색하면 계속 노출이 되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이때 사용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러한 식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광고가 넘어가고 돈이 풀리면 대표적으로 이쪽도 수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 드리겠고 또 광고 같은 경우도 이제는 AI 주도로 참 AI가 없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광고 시장도 AI 주도로 이루어질 건데요. AI 광고 비중이 광고 비중 비율이 2029년까지 한 5년 후는 90% 이상을 차지할 거고 이런 기존 예측 대비해서 3년이 앞당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빨라지고 있네. 오히려 더 빨라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머신러닝 이런 컨텐츠 같은 경우가 2014년 광고 중에 1.6에서 10.7까지 이쪽이 쭉 올라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학습시키는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글로벌 광고 시장이 2014년 중국 경기 강세 전망으로 추정치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 야 글로벌 광고 같은 경우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중국이 조금씩 조금씩 돈을 열심히 풀려고 자기들이 경기가 워낙 안 좋아지면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 다시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AI를 통해서 광고의 성장도 이런 광고도 급격하게 지금 현재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2024년부터 AI 광고의 이런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할 거다. 즉 올해부터 이쪽 시장에 대한 이런 이슈들 점점점 많아질 거예요. 라는 거 이것도 AI에 관련된 이슈고요. 커머스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는 여러분들도 다 아침에 쿠팡으로 잘 받아보시고 계시잖아요. 고물가에도 쿠팡 독주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 국내 1분기에 민간 소비도 계속해서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내구제 이런 소비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해서 0.7% 정도 증가를 했고 준 내구제 바로 이 의류, 신발, 그리고 가방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해서 2.9% 역성장이다. 라는 거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도 그나마 100위에 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2.5% 정도 증가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음식료 같은 경우가 주요 품목입니다. 쿠팡 같은 경우도요. 그리고 로켓 배송으로 인해서 가격 저항이 낮은 쿠팡의 지속적인 결제 금액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이슈 같은 경우가 커머스 시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쿠팡이 완전히 독주하고 있는 시대네. 라는 이런 생각. 다른 친구들은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조금 인수합병을 통해서 쿠팡만의 쿠팡이 대등할 만한 이런 이슈가 하나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가 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커머스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시장 지금 영향도 좀 과도하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그동안 뭐 태문화 이런 거 열심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멈췄대요. 그렇게 처음엔 위로 팍 올라왔잖아요. 여러분들도 태문화 이런 것들 다들 알테시라고 하면서 다들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살 때는 와 이렇게 싸게 살 수 있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낫습니다. 국내 플랫폼 대비 좀 적은 금액 즉 알린 익스프레스나 이런 태문 같은 경우가 뭐 3만 원대 7천 원대라고 합니다. 그렇게 크게 어떻게 보면 조금 크지 않다. 어떻게 보면 충성 고객들 보다는 충성 고객들 보다는 프로모션에 따라서 그냥 좀 달라지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태문화 같은 경우는 7월 24일 국내 진출 1주년 벌써 1년 됐나 보네요. 1년 프로모션이 지금 현재 집행 중이고 MAU 같은 경우에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나 과연 이게 또 프로모션 끝나고 나면 별거 없겠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 뭐 계속해서 야 이거 너무 뭔가가 뭐 제품의 질도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들이 많이 나와서 이슈 뭐 우리 지금 스텔라 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국내 소비자들이 정말 저것 때문에 많이 불안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거기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 때문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은 아마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태문화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럴 것 같다. 라고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웹툰 시장인데요. 웹툰 이게 한참 빵 터졌었잖아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아니 어렸을 때가 아니라 불과 한 2, 3년까지 정말 잘 봤어. 정말 정말 잘 봤었다. 근데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제가 웹툰을 보는 게 없어. 예전에 한참 제가 노블레스나 뭐 이런 거 여러 계속해서 보는 게 있었었는데 최근에 살짝 정체가 되어 있다. 물론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시장이 살짝 정체가 되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더 강한 것 같고요. 시장 확장에 대한 이런 이슈들 시장 확장에 대한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멈춰버린 이런 성장은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이런 IPO의 이런 웹툰 MAU 그리고 알프 같은 것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런 시장이 좀 우려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주요 웹툰 시장을 구성하는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글로벌 MAU 성장도 살짝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22년 2분기 MAU 성장 같은 경우는 이북 재팬의 인수로 인해서 좀 많이 상승이 됐는데 23년 1분기 일본의 알프의 급속 증가는 대형 업체를 바꾸면서 매출이 순위에서 많이 변화된 것이죠. 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다 좀 정체 구간인 것 같아요. 이게 위로 우상향이 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어?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멈춰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웹툰 같은 경우가 조금 고민을 해 보는 게 그나마 지금 이거 있어서 IPO 내부 웹툰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 뿜빠바밤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조금 확대되는 거고 조금 아 야 이런 것도 이런 시장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르던 것들도 모르던 것들도 다시 들어와 줄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라는 얘기를 해 드리겠고 실제 IPO로 인해서 좀 더 확장은 돼 보는 건 어떨까? 확장이 돼 보는 건 어떨까? 라는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점점 점점 커져 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라는 얘기를 해 드리겠고 우선은 지금 현재 아 야 여기 무조건 좋으니까 해보세요 라는 것보다 조금 앵 앵 앵 앵 앵 지금은 좀 멈추자 지금은 좀 멈추자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유료 콘텐츠 점점 유료 콘텐츠화가 되고 있고 이 시장이 더 커질 건 같아 근데 지금 현재를 조금 잠시만요 요금만 멈췄다 가실게요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금은 살짝만 멈췄다 가자 라는 얘기 해 드리겠고요 확장은 될 건데 저는 지금 현재는 좀 멈추자 바빠서 좀 시간 보니까 좀 게임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게임 시장 게임 시장은 지금 현재 게임 산업 같은 경우 저희 안 PD님이 게임 시장에 어떻게 보면 많이 덕질을 해 줍니다. 실제 게임 열심히 해 보고 실제 투자를 위해서 많이 해 보신다 하더라고요. 게임 시장 같은 경우 2023년 생각보다는 더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23년에는 별로 작년에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사실 코로나 시절에는 게임 시장에 좀 화랑기가 잠깐 왔었었잖아요. 근데 다시금 좀 많이 처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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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등의 실마리의 흐름 최근에 애플스토어나 구글플레이 같은 경우 보시면 애플스토어나 둘 다 조금씩 반등의 모습이 나타나네 라는 새로운 좀 대작들이 나오고 조금 히트다 히트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그게 안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는 조금 더 이쪽이 더 나아질 것 같다는 겁니다. 하반기 크리스마스 시즌에 계절적 성수기에 인쪽 시장이 들어오고요. 상반기 전체는 여전히 작년보다는 높은 누적 판매를 기록 중이면서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 높은 성장률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어. 아 게임 쪽은 그나마 괜찮구나. 그리고 인디게임에 대한 이런 게이머들의 주목이 많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AI의 발전으로 소규모 이런 개발자들이 만드는 인디게임의 퀄리티가 많이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지금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요. 프리미엄급 이런 게임 대비해서 인디게임은 독창적인 스토리와 게임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실제 우리 한국 게임의 결국은 언제부터 보세요. 회사별의 기대작이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하 이렇게 되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면 오 어디 이런 피해 거짓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2분기 우리 계속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 그리고 샹그릴라 샹그릴라 프론티어 같은 과제인데 이건 2026년이고요. 실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올 하반기 때부터 실제 게임사들의 이런 업데이트가 시작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 드리겠고 지금 현재 K-콘솔 이런 게임 양상이 쭉쭉쭉 시작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 이런 글로벌 콘솔 시장의 이런 성장과 성장과 성장 이후에 국내 모바일 시장의 침체를 겪으면서 콘솔 게임의 개발에 좀 많이 진입이 되어 있고 이후 3년간 시간을 들여서 지금 현재 콘솔 게임들의 이런 결과물이 쭉쭉쭉 발표가 될 겁니다. 회사들 보시면 시프트업부터 시작을 해서 대다수의 이런 기업들이 다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가장 빠른 게 넷마블이 될 것 같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있고요. 네오이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 가장 빠르게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장르 같은 경우 이것도 플랫폼이 많이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취향이다라는 거 최근에 이거 정말 많이 뜨더라고요.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거 얘기 그리고 블루 아카이브 같은 이것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실제 이 여신에 대한 이런 이슈들도 상당히 크게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이런 매출 비중이 오면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면 이쪽 관련된 이런 이슈들 더욱 더 커질 수 있어요. 라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밸링 시험 같은 경우 중에 거기서 가장 여러분들께 봐야 될 것 그래서 회사들은 대표적으로 크래프톤 하고 크래프톤 하고 펄어비스에 대한 이런 종목들 크래프톤 하고 펄어비스가 가장 좋게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래도 흐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크래프톤 펄어비스 이거 세 종목이 인터넷 게임에 어떻게 보면 인터넷 게임에 가장 핫한 핫한 이슈가 여기다라는 거 네이버 네이버 그리고 크래프톤 그리고 넷마블이 가장 좋은 모습이 나타날 거다 라는 겁니다. 크래프톤 죄송합니다. 크래프톤 하고 펄어비스 두 개 크래프톤 하고 펄어비스가 가장 게임에서는 토픽을 꽂을 수 있고요. 인터넷에서는 네이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 저 샷할게요. 슝슝 土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